오케이 박재빈 아마 안 켜져 있습니까? 네 잠시만요 자 재빈이 복화 3에 2 시작하겠습니다 Feel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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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감정들에 대한 얘기니까 어떤 어떤 사람이 어떤 감정인지를 얘기할 거예요 리즈 이즈 롱니 리즈 이즈 롱니 리즈 이즈 롱니 오케이 롱니의 뜻은? 외로운 외로운 뭐? 외로운 외로운 무슨 씨예요? 어떤 씨 어떤 씨죠? 리즈는 한번 길어봤자 씨 여자 이름이니까 씨죠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어요 그럼 리즈는 어떻니? 리즈는 외로워요 이럴 텐데요 리즈는 어떤 네 할 건데요? 리즈 오케이 그렇죠 뭐라고 물어보겠다? How is 리즈?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is 리즈 했더니 리즈 이즈 롱니 리즈 이즈 롱니 She is lonely 계속해서 She is unhappy She is She is의 줄임말이고 She is unhappy She는 누구 대신 왔어요? Liz unhappy의 뜻은? 불행한 무슨 시? 어떤 시죠? 반대말은 뭐예요? Happy 행복한은 뭐다? 행복한 어떤 시? 행복한은 영어로 뭐다? 불행한은 뭐다? unhappy하고 같은 말은 뭐예요? unhappy하고 같은 말은 뭐예요? sad sad의 뜻은 뭐예요? 슬픈 슬픈하고 행복한은 서로 반대말 관계죠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요 how is she how is she she is unhappy Ted is shocked Ted is shocked Ted is shocked 오케이 그래서 슉득의 뜻은? 충격받은 충격받은 무슨 시? 어떤 시? 오케이 어떤 시 앞에 뭐 묻혀놨어요? 비동산 합치면 어떻다 어떻다 충격받다가 되는 거죠 이 대답 듣고 싶어요 how is Ted? how is Ted?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is Ted? 했더니 Ted is shocked Ted is shocked Ted is shocked Ted는 안 망기러 왔자 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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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s afraid he's afraid he's afr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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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s afraid 두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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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시? 어떤 시? 계속 감정은 어떤 감정이니까 어떤 시가 계속 나오고 눈치챘죠? 됐습니까? he 는 누구 대신 왔어요? Ted Ted 남자 이름이에요? 여자 이름이에요? 남자 여러 명이에요? 한명이에요? 한명 그래서 한번 길러 봤자 he 대답 듣고 싶어요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how is he how is he he's afraid 그른 어떤니 그른 두려워요 Sam and Sally is confused Sam and Sally is confused 더라고? or 응? Sam and Sally are confused okay Sam and Sally is 하면 왜 안 돼요? 응 같이 쓰는 규정사관이 Sam and Sally 한번 길러 봤자 뭐예요? she 아 she예요? okay okay Sam and Sally 는 혼돈스럽다 다시 말해 그는 혼란스러워요? 그녀는 혼란스러워요? 그들이 혼란스러워요? 그들 그들은 혼란스럽다 Sam and Sally 한번 길러 봤자 뭐예요? 대이 뭐라고요? 대이 대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뭐예요? 어 okay confused 내 뜻은 뭐예요? 혼돈스럽다 아 혼돈스럽다예요? 혼돈스러운 okay 혼돈스럽다예요? 혼돈스러운 혼돈스러운 무슨 씨예요? 어떤 씨 어떤 씨 앞에 못 쓰면 비동사 okay Sam and Sally 암만 길러 봤자 뭐니까 대이니까 Sam and Sally is 하면 안 되겠죠? 네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어요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How And How are Sam and Sally How are Sam and Sally How are Sam and Sally 또VR 그랬더니 대답 would Sam and Sally are confused Sam and Sally are confused They are confused Sam and Sally are confused 스피킹이 부족한 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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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사이드? 네 공부 좀 다시 하고 오세요 네 탈락